고춧가루 부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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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의 이따가 비다운 느낌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뭇이 맞는 색상을 해볼거고요. 일단 물매를 먼저 완성을 할게요. 색상은 제가 오히려 비다운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느낌입니다. 미리 해보시면 치도를 하고 특힛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애매한 미용을 할거고요. 뭔가 약간 흐뭇이 많이 들어가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으면 눈화상은 기본적으로 일단 아무래도 피부는 마무리 때문에 제가 약간의 안탱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음맥수환 감소해드리지 않게 최종이기 위해서 지금 애매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색감이 약간 노랗게 있으신데요. 아... 금방 좀 넓게 묶여주시고요. 이제 손이 좀 넓게 묶여주시고요. 이제 손이 좀 넓게 묶여주시고요. 특히 이 부분이 좀 적응이 없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다시 워터라인으로 행복하게 보일 수 있게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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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이라이트 가 incredulous 한창 Mitarbeiter 이렇게 아이끈 스테이 색깔 채도를 이용하시건데 채도 플러스는 베이저 느낌으로 가는 거 이용해서 칼색 느낌으로 사용할게요 살짝 불안한 느낌으로는 채도 사용할게요 겉으로 채우고 오시면 조금 더 불안할게요 러시 팩콘 닦아주시면 넉넉하게 필수 있는 러시 갖고 오시고요 끓이지도 넉넉게 맛있을때는 조금 더 없을 수 있지 않고 양쪽이 감소절이 다르다 두피 방울 좀 다르죠 되게 쫄깃한 느낌이 안하고 나오겠죠 깍두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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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렇게 해서 내꺼 있어요 정답을 놓고 싶은데 그다음에 또 한 번 세로우로 내결을 하면 되죠 이 째가 포인트 세도우로 제일 멋질로 돌아오실까 약간 별도끝이 들어간 흰색 색깔이세요 20번 사용을 하고 싶었고요. 여러분, 손이 알고 싶어서 가봐주세요. 라이너를 풀어주듯이 연결을 해주세요. 다시 한 번 해서 가볍게 연결을 해주시고요. 이제 젤 라이너 같은 경우는 범위는 안 되시잖아요.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에서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라이너까지 한 번 해봤고요. 소습법을 일단 먼저 붙여보세요. 아래로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모델분한테 맞는 소습법은 저의 모델분한테 색깔 수법 아신 라이너입니다. 일단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지금 모델 눈매를 푸른다니 조금 더 포함을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래서 37호를 제가 잘라놓은 편이고요. 하나를 다 붙이면 되고요. 그러면 척도기로 신세지 잘라서 사용해주시면 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눈매 길이에 맞춰서 져주시고요. 그러면 뚜렷 전광을 손상 안을 손상으로 손상 잘할 수 있게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손상 잘 되었는데 일단 좀 덜 돼요. 눈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손상가시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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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시 reaction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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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